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해온 14개 제조사와 2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히 LS산정과 대한전선, 피에스텍 등 장기간 담합을 주도한 5개 사는 검찰에 고발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년간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자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